음악 증권세제 강의 맡고 있는 박종철 세무사입니다. 세제 부문은요 총 6문학 나오는데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법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여기서 굉장히 추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 차원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6문제 중에서 4문제, 5문제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암기사항 거기서 나오니까요. 이쪽 부분은 이해보다는 단순 암기해서 맞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2016년도 교재 개편된 게 제가 약간 불만인 게 중요한 것이 다 빠져버렸어요. 시험문제 자주 나오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시험문제 나올 것이 이미 또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 위지도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문항수 적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외우자 그런 부분만 맞으면 4문항, 5문항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암기 위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20페이지와 보시는데요. 국세기본법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많으면 두 문제 제가 강조하는 부분 위지도 봅니다. 봐보시면 720페이지 조서의 의의와 분류 나와 있는데요. 조서의 정의 한번 봐보십니다. 조서의 정의 두 번째 줄 조세란 밑줄 쳐보십니다.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기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 목적으로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소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료부터. 동그라미 2번입니다.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이게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강제적으로 부가 및 징수하는 금전급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는 거 봐놓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인데요. 특정한 개별적인 보상이 없다. 이 부분이요. 특별한 개별적인 보상이 있으려면 보세요.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치안이나 국방 이런 건데 세금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군대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보상은 없다. 세금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국가가 많이 신경 쓰는 거 없다. 그겁니다. 다 똑같다. 거기 특정한 개별적인 보상이 없다는 거. 특징 파는 오시고요. 3번은 이해되시죠?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거. 세금 안 내면 세고당 차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거기 특정한 개별적인 보상이 없다. 이거 위주로 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봐보시면 조세 분류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한 문항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순 암기 사항이니까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위에 조세 분류 표 나와 있고 밑에 그림 나와 있습니다. 연결해서 보시면서 어떻게 보시냐면 보세요. 과세 주체에서 국세 있고 방자 5타입니다. 국세 있고 지방세 되어 있는데 국세가 아닌 것은 지방세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가 하나가 될 텐데 봐보시면 밑에 그림 한번 봐보세요. 거기 봐보시면 국세 있고 지방세 있죠. 그러면 지방세만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지방세 오른쪽 가 가셔가지고 밑을 칩니다. 취득세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밑에 주민세 체크해 놓습니다. 그 밑에 재산세 이게 대표적인 지방세고 취득세 밑에 있던 동동면허세 한 4개 정도 봐 놓습니다. 취득세 동동면허세 그 다음에 주민세 재산세 얘가 뭐다? 지방세다 외워 놓으시고요. 국세에서 가셔가지고 직접서 옆에 봐보시면은 네 번째 줄에 종합부동산세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다 이 부분 봐 놓습니다. 다음 중 지방세가 아닌 것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답이 자주 됩니다. 성격상 봐서는 지방세 같은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워 놓으시고요. 그 밑에 가보시면 과세주지인지 표에서 다시 한번 봐 보십니다. 조세의 정가성 나와 있습니다. 직접세 되어 있고요. 간접세 나와 있는데 간접세의 세목이 뭐가 있는지 봐 놓으시면 되는데 일단 간접세를 이해하셔야 되죠. 조세의 부담이 정가가 예상되는 조세다. 얘가 뭐냐면 보세요. 거기 간접세, 국세 중에서 간접세만 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뭐냐면 제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딸려있는 부가가치세 누가 내는 거예요? 밥을 먹은 내가 내는 건데 세금 신고는 누가 합니까? 가게 주인이 하잖아요. 갖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간접세예요. 그러면 이해하셨으면 간접세 중에는 대표적인 거 부가가치세가 간접세다. 봐 놓으시고요.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거기 증권거래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하고 증권거래세 두 개씩 배우니까 증권거래세 이 두 가지가 간접세라 해서 외워 놓습니다. 그러면 간접세가 해결이 되고요. 이제 그 밑에 표시 다시 한번 봐보시면 제출의 목적성 크게 의미 없고요. 과세표준도 아닌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율의 구조에서 봐 놓으셔야 되는데 세율의 구조는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요. 비례세가 있고 노진세가 있답니다. 비례세는 뭡니까? 일정한 세율이 일정한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하나 메모해 놓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조건 10%입니다. 과세표준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무조건 10%야. 일정의 이게 비례세. 그 밑에 노진세 봐보시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차이가 납니다. 변동된다는 얘기죠.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적용하고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적용한다. 그래서 그게 노진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뒤에서 보시는 상속증여세. 1억 원까지는 10%고 1억에서 5억 원까지는 20%다. 해가지고 과세표준이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세율도 바뀌게 되는 거. 이게 뭐다? 노진세다. 개념정도 파 놓습니다. 그래서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의 세목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간접세의 뭐가 있는지 거기에서 파 놓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722페이지 와 보십니다. 2번 총칙에서 봐보시면 기간과 기한 나와 있는데 기간이 뭔지 기한이 뭔지는 잘 아십니다. 기간이 뭡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기간이죠. 그 다음에 소독세는 다음에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이게 기한입니다. 이거 구분 못 하신 분은 없으실 텐데 여기서 시험지에 나온다면 1번, 2번 여기서 나올 겁니다. 봐보시면 또 그다음에 1번 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밑에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 부분이요. 보세요. 5월 31일까지 소독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날짜가 만약에 토요일이야. 토요일에는 어떻게 해요? 은행이나 세무서가 놉니다.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신고할 수가 없어. 납부도 안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날로 연장이 돼. 6월 1일 돼. 6월 1일은 뭐예요? 일요일 날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연장됩니다. 언제까지? 6월 2일까지 연장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고 5월 30일까지가 아니고 그러면 납세자가 불리하잖아요. 납세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거. 거기에는 공휴일, 토요일,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까지 해당이 된다는 거. 그 다음 날 기한이라고 하시고요. 또 그다음에 2번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신일 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개인이 세무서에 서류를 접수를 시키는데 보세요. 언제 만약에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선을 이날 작성을 해가지고 이날 우체국 가가지고 붙였어. 그러면 통신일 부인이 언제 찍혀요? 통신일 부인이 뭐예요? 스탬프. 스탬프가 언제 찍혀요? 이 날짜에 찍힐 거잖아요. 5월 31일.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발신이 됐으면 그래서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 도달주의가 아니에요. 도착은 6월 1일 날이나 6월 2일 날 되겠지만 언제 보낸 거야? 발신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5월 31일 내니까 적법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신일 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그 특징 파놓습니다. 발신주의다. 도달주의가 아니다. 파놓으시고요. 동그라미 3번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홈택스인데 홈택스가 만약에 가동이 안 됐다. 접속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에 다음 날까지도 기한이 연장이 된다. 보통 요즘 홈택스도 많이 신고를 하는데 얘가 마비가 되어버렸으면 그 다음 날까지다. 거기에 파놓으시고요. 이 부분은 신문에 나온다면 1번에서 2번에서 나올 겁니다. 가볍게 파놓으시고요. 그 밑에 2번 봐보십니다. 서류의 송달입니다. 여기에서도 신문에 나온다면 첫 번째 줄 봐보세요. 이 상황은 정부가 납세 의무자한테 무슨 얘기야? 세무사에서 개인한테 서류를 보낼 때 방법이 4가지가 있다. 그겁니다. 방법 크게 보십니다. 제목방법입니다. 교부 송달이 있고요. 우편 송달이 있고 전자 송달이 있고 공시 송달이 있답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제목을 내오십니다. 교부, 우편, 전자, 공시 파놓으시고요. 위에 3가지가 원칙적인 방법이고 거기 4번 공시 송달이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크게 봐 놓으시고요. 일단 교부 송달은 뭐냐면 교부한다는 얘기는 직접 준다는 얘기야. 현장에 가가지고 그 개념만 아시면 되고요. 이번에 우편 송달이 뭔지 아시죠? 우편으로 보낸다는 얘기고요. 그 끝에 등기 우편을 여어야 된다.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목만 봐 놓습니다. 그냥 우편 송달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자 송달. 전자 송달은 뭐예요? 이메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메일로 보낼 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끝에 봐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하나여 행한다. 전자 송달 세무서에서 이메일로 보낼 때는 그 받는 사람이 자기 이메일을 적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면 돼 하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전자 송달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70억 원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사람 세금 문제가 발생을 했어. 거기에 대해서 이메일로 보내놓고 아니면 홈택스 상으로 보내놓고 잘 받으셨죠. 그러면 홈택스가 뭐냐 이메일이 뭐냐 이 얘기 나와요. 난 못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보내주면 내가 받아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신청하는 경우에 하나여 행한다. 이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봐 놓으시고요. 나머지 방법이 4분의 공시 송달인데 앞에 세 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 예외적으로 세무서 게시판이나 홈택스나 아니면 국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공시한다. 그래서 공시 송달입니다. 그런데 그 723편 제일 위에 봐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얘는 사유가 돼.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는 사유인데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기한내에 보낼 수 없을 때 그 얘기예요. 지금 기한내에 보낼 수 없으면 별 수 없이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를 해라. 그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와보십니다. 왼쪽이 4번 공시 송달. 끝에 봐보시면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이요. 게시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부 같은 교부 송달 같은 경우에는 딱 갖다 주면 그때 준 거잖아요. 하지만 공시 송달은 예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14일이 경과를 해야 돼. 그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본다는 거 14일 차례에 놓습니다. 우리 책 봐보시면 지금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해가지고 좀 색깔 칠해져 있잖아요. 연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책 보실 때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14일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4일 잘 파놓으시고 서류의 송달 그래서 4가지 크게 제목 외우시고 그 다음에 공시 송달 14일 전자 송달은 신청하는 경우에 하나여 여기 위주로 파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23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3번에 납세 의무 되어 있는데요. 납세 의무가 뭡니까? 세금을 내야 할 의무입니다. 어느 경우에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봐보세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를 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인데 결국 12월 31일 24시가 딱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때 딱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한 해에 내가 소득이 발생을 했구나.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성립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추상적 납세 의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랬다가 소득세는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이때까지 이제 열심히 계산기를 뚜들겨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납세 의무가 확정됐다. 그 얘기입니다. 확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구체적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됐다. 이렇게 되고요. 신고하고 나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세금 낼 일이 이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멸하게 된다. 그 얘기 된다는 얘기죠. 세금을 한번 납부를 하게 되면 또 납부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는 거야. 납세 의무의 소멸.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되었다가 확정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거 봐 놓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뱃속에 생겼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하지만 뱃속에는 있어. 추상적이라는 얘기예요. 딱 나와 보니까 잘생긴 남자여야 구체적으로 생겼어요. 그 이후에 이제 살다가 죽죠. 그러면 소멸된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성립됐다가 확정되고 소멸된다. 큰 그림 그리시고요. 거기에서 1번 납세 의무의 성립 이제 봐보십니다. 성립 첫 번째 줄 봐보시면 각세법이 교정하고 있는 과세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하게 된다. 가볍게 봐 놓으시고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밑에 동그라미 1번에서 8번까지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1번 봐보시면 소독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뒤에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 자세 가지 소독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끝에 봐보세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여기 봐보십니다. 12월 31일 24시가 되면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과세 기간이 끝나게 되는 때 성립한다. 봐놓으시고 동그라미 2번 봐보십니다.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상속세가 뭡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게 이제 상속이 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인데 상속이 개시되는 때 상속이 개시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에요. 사망한 때 그런데 상속인이 죽습니까? 피상속인이 죽습니까? 헷갈리시죠?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피 흘리면서 죽었다. 그럼 누가 죽었어요? 피상속인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상속이 개시되는 때 이 말은 무슨 얘기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그 얘기입니다. 그때 성립을 한다. 그래서 상속세는 모든 기준이 상속 개시리입니다. 뒤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상속 개시리 기준이에요. 모든 기준이 봐놓으시고 그 다음 3번이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살아생전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공짜로 이게 증여세인데 그러면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지세 봐보십니다. 수입인지 붙이는 거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그때 성립을 해야 수입인지 붙일 거니까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봐놓으시고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매매거래가 개시되는 때 하면 틀려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확정 봐놓으시고 그 다음에 6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때 성립을 한답니다. 과세기준일이 언제예요? 적어놓습니다.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우리 책에는 없지만 그래도 상식선에서 파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둘이 공통점인데요. 지금 종합부동산세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치 종합부동산세를 누가 낼 거야 할 때 6월 1일 날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이 1년치를 다 냅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누가 낼 거야? 6월 1일 날짜에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1년치를 다 낸다.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과세기준일 이때 성립한 걸로 약속을 한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봐놓으시고요. 7번에 이제 가산세 되어 있는데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가산세가 뭡니까? 가산세 가산세는 뭐냐면 성실한 납세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 무슨 얘기야? 소독세 5월 31일까지 신고해 했는데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신고 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취급을 해주면은 이때까지 신고하는 사람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월 31일까지 신고 안하는 사람한테는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가산세 세법에서 정한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 성격으로 주는 거 이게 가산세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소독세에 붙는 가산세는 그 자체가 소독세입니다. 법인세에 붙는 가산세는 그 자체가 법인세예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본세하고 국부요. 구분하지 않아요. 다시 상속세에 붙는 가산세는 그 자체가 상속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무슨 얘기야? 소독세에 붙는 가산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상속세처럼 상속세에 붙는 가산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산세 7번 가산세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된 걸로 약속을 하자. 거기에 반 오시고요. 일단 8번 원천징수하는 소독세 법인세 원천징수가 뭡니까?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을 할 때 그 소득에 상당하는 세금을 띄고 나머지만 주는 거 이게 원천징수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근로소득세 월급을 줄 때 월급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띄고 근로소득세를 띄고 나머지만 주잖아요. 그 세금 띈 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국가한테 갖다 냅니다. 이게 원천징수예요. 그런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보세요.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 줄 때 띄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급하는 때 성립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성립한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되셨고요. 1번에서 8번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나오는 거고 자주 나옵니다. 잘 읽어놓으시고요. 다 이해하셨고 그 밑에 2번 봐보시면 이제 확정합니다. 이제 확정인데요.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온다면 그 전에 밑에 봐보세요. 첫 번째 줄에 추상적 납세의무 아까 메모하셨죠? 성립이 추상적 납세의무고 추상적 밑에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이 구체적 납세의무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확정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고 확정이 있고 부가 확정이 있고 뒤에 봐보시면 자동 확정도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신고 확정이냐 부가 확정이냐 이게 중요해요. 신고 확정은 뭐예요? 옆에 소독세처럼 뭐야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하는 순간 확정이 되는 거 이게 신고 확정이고요. 여기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면 부가 확정 옆에 상속세, 증여세 동그라미 칩니다. 현행 상속세, 증여세 얘만 부가 확정이에요. 국세 중심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에 신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는 순간 확정되는 게 아니야. 부가 확정이기 때문에 그 신고된 내용을 보고 세무 공무원이 어? 내용이 맞네? 조사를 한 다음에 내용이 맞네 해가지고 도장을 쾅 찍어야 그때 확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무 공무원은 누굴 대신해서 일하는 거예요? 정부를 대신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옆에 봐보세요. 누가 결정하는 거다? 정부가 결정하는 거다. 그 표현도 받았습니다. 정부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된다. 신고는 하지만 신고할 때 확정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고 정부가 결국 세무 공무원이 그 얘기죠? 세무 공무원이 맞다고 해줘야 그때 확정되는 거. 누가 결정한다? 정부가 결정한다. 세목에는 뭐가 있다? 상속세, 증여세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정 부분에 시험 문제 나오면 다음 중 신고 확정 세목이 아닌 것은 아니면 다음 중 부가 확정 세목은 무엇이냐? 아니면 정부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답이 항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입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 부분도 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봐보십니다. 724페이지 3번 납세의무의 소멸입니다. 소멸이 무엇인지는 아실 것이고요. 그 밑에 소멸 사유가 다섯 가지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옆에 납부 동그라미 1번 다시 칩니다. 납부 세금을 내면 또 낼 일이 없어. 그래서 납세의무의 소멸 동그라미 2번 충당입니다. 충당 충당은 뭐예요? 봐보시면 제가 세금을 5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야. 안 내고 있어.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할까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이번에 100만 원 돌려주세요. 하고 환급 신청을 했어. 그러면 국가에서 100만 원 돌려줍니까? 아니죠. 너 이제 400만 원 체납됐다.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충당입니다. 세금 안 내고 있는 체납세액에서 까는 거 이게 뭐예요? 충당인데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환급받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납세무가 소멸한다. 그 얘기고요. 그 옆에 부과가 취소된 때 처음에 부과할 때는 적법한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적법하지가 않아. 잘못된 거야. 그러면 세무서에서 부과를 취소시킵니다. 부과가 취소됐기 때문에 세금 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 충당, 부과, 취소 봐 놓으시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또 그다음에 2번 국세 부과의 재척기간이 만료될 때입니다. 거기 재척기간이 뭐냐면 앞에 제목을 봐보세요. 아까 앞에 국세 부과의 재척기간입니다. 결국 뭡니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재척기간입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 이게 재척기간인데 그 기간을 정해놓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국가에서 다시 세금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납세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그 얘기죠. 그 제목 다시 재척기간이 만료될 때 봐 놓으시고요. 그럼 이제 3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이게 소멸사유 다섯 번째입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얘는 뭐냐면 소멸시효 앞에 봐 보세요. 국세징수권입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 기간을 지나버리면 그 이후에는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이후에는 세금을 국가에서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납세의무 소멸사유 다섯 가지 잘 외워놓으시기 위해 크게 그림 그리세요. 다섯 가지 일단 제목을 외우셔야 되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니다. 제일 밑에 표 봐 보십니다. 표 1-2번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얘가 또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아까 제척기간 기억나시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봐 보시면 이제 표에서 봐 보세요. 거기 일반 조세에 있고 상속 증여세에 있습니다. 첫 칸에 시험 문제 보실 때는 외우실 때는 일단 상속 증여세를 외우시고 그것이 아닌 것이 일반 조세에다 봐놓으시고요. 그러면 상속 증여세 먼저 봐 보십니다. 제일 긴 게 몇 년이에요? 15년 봐놓으시고 그 밑에 제일 짧은 게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일단 상속 증여세는 15년 제일 긴 게 15년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가 10년 그럼 15년짜리가 뭐가 있는지 왼쪽에 이제 사유 외우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짓입니다. 제일 첫 번째 칸 사기등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받는 경우 사기등 부정행위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길다 그 얘기입니다. 15년 그 밑에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동그라미 2번인데요. 얘는 뭡니까? 미신고했을 때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15년 나쁜 놈이니까 그 밑에 국세 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국제 거래가 수반되면 진짜 나쁜 놈이에요. 국가에서 더 알 수가 힘들어. 그래서 몇 년이에요? 15년 봐놓으시고 그 밑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했는데 허위 신고를 했다든지 누락 신고를 했어. 나쁜 놈이네. 그래서 몇 년이에요? 15년 해서 4가지 사유 죄질이 나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5년이고 나머지는 몇 년입니까? 10년 4가지 사유 잘 봐 놓으시고요. 15년하고 10년 사이에 있는 게 있죠. 확인일 후 1년 왼쪽 봐 보시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신고 대상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증여세를 사기나 부정행위로 했어. 그러면 통상 15년인데 그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해. 보세요. 여기 지금 사기나 부정행위야. 그러면 15년 내에는 부과할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15년 지나버렸어. 재채기간이 지났어. 그러면 다시 부과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진짜 나쁜 놈이야. 50억 원을 초과해. 재산가액이. 누락한 재산가액이. 너무 나쁜 놈이야. 그러면 15년의 재채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파 놓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50억 1년 이내에 파 놓습니다. 재산 많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그 옆에 이제 상속증예세 옆에 봐 보시면 이제 일반 조세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일반 조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상속증예세가 아닌 소득세, 법인세, 부과가치세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상속증예세가 아닌 거니까 그것도 하나 메모해 놓으시고요. 위에다가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과가치세 이런 것들이다. 여기 이제 크게 보십니다. 10년짜리가 있고요. 제일 긴 게 10년짜리예요. 15년 나중에 보고 제일 긴 게 10년 그 다음에 7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습니다. 10년짜리 뭐가 있어요? 사기동 부정행위 나쁘다 그 얘기입니다. 제일 긴 10년이고 7년이 중요한데요.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한 경우에는 10년이 아니야 지금 이게 중요해요. 얘는 10년일 것 같은데 7년입니다. 제일 긴 쪽일 것 같은데 제일 긴 쪽이 아니야 7년이야 거기 미신고했을 때 반 5시고요. 나머지가 5년이고 그 사이 15년은 무슨 얘기예요? 국제거래가 수반되면 얘는 진짜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요.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는 세목과 상관이 없이 15년이라 그겁니다. 그 내용을 포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거기 해서 15년 파 놓으시고요. 세 번째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 중 소득세를 미신고했을 때 제출기간은 몇 년이냐 10년이 아니고 7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위주로 자주 나오니까 파 놓으시고요. 이게 제출기간이었고 소멸시효 위에 봐보십니다. 표 위에 소멸시효에서는 세 번째 줄 지금 색깔 표시되어 있죠. 5년간이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5년간인데 최근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에 다시 하나 또 들어왔어요. 5억원 이상 국제채권은 10년이다. 5억원 이상이 되면 금액이 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연장되죠. 몇 년이에요? 10년. 일반적인 경우가 5년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해서 삽아 놓으시고 그럼 이제 다만 한번 봐 놓습니다. 다만 납세고지나 독촉 또는 납부채권 교부청구 압류의 경우에는 이미 경고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중단된다. 그래서 거기 납세고지의 동그라미 1번 독촉의 동그라미 2번 독촉이나 납부채권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부청구 3번 압류가 4번 해가지고 중단 사유를 이것도 가볍게 파 놓습니다. 얘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세금을 안 내고 5년간 버티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면 이게 뭐예요? 섬유시험이야 완성이야.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모든 국민이 세금 안 내고 5년간 버틸 거예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세요. 한 4년째 되는 날에 만약에 세금 좀 내지 하고 국가에서 납세 고지를 해. 그러면 이 날짜로부터 납세 고지한 날짜로부터 5년이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쭉 가다가 한 며칠 남겨놓고 만약에 네 거 압류할게 해가지고 압류가 들어와 그러면 다시 이 날짜부터 다시 5년간 또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거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입니다. 중단 사유 4가지 이제 외우십니다. 납세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이 4가지가 행해지게 되면 효력이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한다 기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소멸시효는 5년간 그 다음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이다 반 오시고요. 중단 사유 4가지는 시험 문제 언제든지 낼 수는 있습니다. 잘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외워 놓으시고요. 여기까지가 납세 의무의 일종의 생애를 봤는데요. 그 옆에 봐보십니다. 725페이지 가보시면 납세 의무의 승계 있고요. 5번에 제2차 납세 의무자 있는데 일단 승계 먼저 봐보시면 납세 의무가 확장되는 거예요. 원래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걷는 거예요. 납세 의무의 승계가 이제 봐보시면 합병법인의 승계 보세요. 어떤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을 다른 법인이 먹었어. 그러면 얘가 피합병법인이고 얘가 합병법인일 텐데 그러면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납세 의무 누가 내면 돼요? 이 피합병법인을 먹은 합병법인이 있을 거니까 얘가 세금을 대신해야 되겠죠? 합병법인의 승계고 2번 상속인의 승계는 마찬가지예요. 피 상속인이 죽으면서 세금을 안 내고 죽었어. 그러면 그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세금을 대신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인의 승계다. 내용은 당연히 이해가 되실 거고 제목만 봐놓습니다. 합병법인의 승계 상속인의 승계 그 얘기고요. 이제 5번 봐보십니다. 그 밑에 제2차 납세 의무자 여기는 한번 읽어볼게요. 납세 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처분을 하여도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경매를 다 붙이고 해도 그 얘기예요. 경매 붙여가지고 다 팔고 했어도 체납세에게 미달하는 경우 국가에서 살일을 다 했어. 세금을 거두려고 했는데 더 이상 세금을 남은 게 있어. 체납세에게 미달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와 법정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나 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밑에 4가지 있죠.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법정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분을 부담켜한다는 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얘네들이 대신 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2차 납세 의무자. 개념 가볍게 봐놓으시고 이제 1번에서 4번까지가 4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세기분법에서 우리 책에서는 제목되어 있는 거 있죠. 1번이 청산인 등 이렇게 되어 있는 얘들이 2차 납세 의무자예요. 그러면 원래 납세 의문자가 누구였는지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봐보세요. 청산인 등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 거기 해산법인 찾으십니다. 거기 첫 번째 줄 중간 부분 끝에 해산법인 해산법인의 국세 등이 되어야 제2차 납세 의문을 준다. 이제 봐보시면 청산인과 자녀 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해산법인의 국세 등이 되어야 제2차 납세 의문을 준다. 그 얘기죠. 법인이 해산을 하게 됐어. 법인이 이제 없어져. 없어지게 되면 청산인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 법인이 받을 돈이 있으면 받고 줄 돈이 있으면 다 줍니다. 남은 돈이 있으면 이것을 분비를 시켜줘요. 누구한테? 주주들한테. 그러면 나눠준 사람이 청산인이고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자녀 재산을 분배받은 자야. 그런데 보세요. 이 해산법인이 세금을 덜 내고 나눠줘버렸어. 그러면 누가 책임지면 됩니까? 나눠준 사람 청산인하고 그 재산을 받은 사람 자녀 재산을 분배받은 자 얘네들이 대신 책임을 지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너무 많이 받아갔잖아. 세금 빼고 받아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된 납세의무자는 누구야? 해산법인이고 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야? 청산인과 그 자녀 재산을 분배받은 자. 봐 놓으시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봐보시면 출자자가 2차 납세의무자고 주된 납세의무자는 누구냐면 법인이랍니다. 봐보시면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은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는 현재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어떤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답니다. 그러면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 무슨 얘기예요? 그 법인의 실질상의 경영을 좌지우지 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많이 빼먹었다는 거예요. 법인치를 그러면 얘네들 너희들이 경영에 책임을 지고 대신 세금을 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점주주가 누구냐? 밑에 제일 밑에 봐보세요. 4번 밑에 당구장 표시 과점주주의 범위 세 번째 줄 50% 초과 50% 초과 두 가지 다 동그라미칩니다. 50%가 기준이고 초과 규정이에요. 초과하면 과점주주가 될 텐데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법인을 좌지우지 했지 않았냐 법인이 세금 낼 돈이 없대 너희들이 너무 많이 빼먹었어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된 납수의 의무자는 누구예요? 법인이고 2차 납수의 의무자는 누구예요? 무언책임사원과 과점주주입니다. 그런데 법인 봐 보시면 옆에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기본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 2014년도에 상장법인은 제외 이 문구가 법률상 빠졌습니다. 법을 개정을 하면서 상장법인도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해서 바꿔놨어요. 그 전에는 비상장법인만 이것을 적용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해요? 상장법인까지도 다시 적용을 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는데 우리 기본서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장법인은 제외 이 부분은 난리사여 이 부분은 틀렸다. 원래 지금 세법이 있잖아요. 이 자체적으로 창조돼서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본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세법이 있어요. 원래 세법 그렇게 기중하고 있지 않은데 얘가 잘못 쓰고 있으면 얘가 잘못된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장법인 제외 얘는 지우시고요. 일단 법인이라는 거 봐놓습니다. 3번 법인이 납세 의문자가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옆에 봐보시면 국세 납부 기한 현재 법인의 무한 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당사자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한 후에도 부족한 금액은 당의 법인이 제2차 납세 의문을 진다. 그러면 주된 납세 의문자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무한 책임사원과 과점주주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한 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있는데 얘가 세금 낼 게 있어요. 세금 낼 게 있는데 얘 재산을 다 다 해가지고 처분을 했는데도 부족해. 그런데 봤더니 얘가 또 주식을 가지고 있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무한 책임사원이거나 과점주주야. 그런데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세금을 거두면 될 것 같은데 주식이 안 팔려. 그럴 수도 있겠죠. 주식이 안 팔리거나 아니면 정관상 이 주식을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어. 아니면 법률상 매매를 못하게 막아놨어. 그러면 이걸 팔아가지고 세금에 충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일단 책임을 쳐라. 그겁니다. 제2차 납세의무. 왜요? 무한 책임사원과 과점주주니까 그만큼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이 책임을 쳐라. 그겁니다. 주된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무한 책임사원과 과점주주고 그 다음에 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야? 법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2번하고 3번하고 구분을 하실 때요. 2번에서는 납세의무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 책임사원하고 과점주주입니다. 성립일이 기준이 중요해요. 그 법인이 납부할 세금이 언제 성립했느냐 그때의 무한 책임사원하고 과점주주가 누구냐 이게 기준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한 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세금을 못 내고 있어. 납부기한은 다가오는 세금을 못 내고 있어. 그러면 그 납부기한 현재의 주식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납부기한 현재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누구냐 그래서 그 법인이 책임진다는 거 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납세의무일 성립일이냐 아니면 납부기한이냐 그 차이점 한번 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사업양수위는 간단한 개념입니다. 사업을 양도양수를 했어. 판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어. 근데 산 사람이 세금을 덜 내고 넘겼어. 그러면 사업을 산 사람이 대신 납부하면 되겠다. 그 얘기죠. 간단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제2차 납세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요한 부분이 빠지면서 얘가 중요하게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 좀 개념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개념 위주로 해서 주된 납세의무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2차 납세의무자가 누구다. 해서 가볍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다시 보세요. 4번하고 5번을 같이 봅니다. 승계사유냐 제2차 납세의무자냐 해가지고 크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중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은 해서 답이 되는 게 합병법인이나 상속인이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승계사유에는 P자가 다 붙을 수 있어요. P합병법인 P상속인 이런 식으로 P자가 붙을 수 있으면 승계사유다. 그래서 크게 차이점을 파 놓습니다. 나머지가 뭐예요? 2차 납세의무자다. 그래서 승계사유냐 2차 납세의무자냐 해서 구분해 놓습니다. 그 정도 파 놓으시고요. 여기까지가 국제기본법이었는데 보시면 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독세법 이제 한번 가보십니다. 727페이지 2절이 소독세법인데요. 소독세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몇 페이지 안 되는 건 네. 해놨습니다. 일단 소독세법 기본적인 부분만 잠깐 보고 좀 쉬었다 갈게요. 이제 기본적인 부분 봐봅니다. 727페이지 1번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독의 법이 나와 있는데요. 소독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첫 번째 줄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이 납부하는 거다. 법인은 법인세 납부하는 거고 개인은 소독세 납부하는 거다. 해서 개인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거기 1번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2번 2회 셋째 줄 거주자는 그 부분이요. 세법은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두 개를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주자는 이제 봐보십니다. 국내의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설을 둔 개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이 작년에 또 바뀌었는데 2014년도에 바뀌었는데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네요. 1년이 아닙니다. 183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치우고 183일로 바꿔놓으세요. 365를 반질로 뚝 잘라가지고 반올림하면 183일입니다. 그래서 183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내의 주소를 두거나 183일 183일 이상의 거설을 둔 개인이 뭐다 거주자다 해서 가볍게 봐놓으시고요. 그 옆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 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다. 이 부분이요. 거주자는 국내 뿐만이 아니고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반면 거주자가 아닌 개인인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니면 비거주자야. 그런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외까지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거기 그렇게 가볍게 봐놓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비거주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비거주자는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히 스킵하십니다. 안 그래도 몇 문제 안 나오는데 비거주자도 잘 모르는데 비거주자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개념 정도 그 다음에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이 정도만 봐 놓으시고 두 해서만 önce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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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과감히 무시를 하십니다. 그 밑에 727페이지 2번에 소득의 구분과 과세 방법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1번 소득의 구분은 뒤에 얘기를 미리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 728페이지 거기 2번 소득별 과세 방법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하고 소득세까지 설명을 하고 가죠 봐보시면요 소득별 과세 방법 거주자의 과세 방법을 봐 놓으시면 되는데 크게 4가지가 있답니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류과세 비과세 소득 여기에서는요 4가지가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각 내용별로 어떤 내용인지 이것만 봐 놓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종합과세랍니다 종합과세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소득세라는 이름이 붙는 것이 크게 3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라는 이름이 붙는 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종합소득세 안에는 6가지 소득이 들어갑니다 외우세요 2배사 근연기 앞자만 외우십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2배사 근연기 이 6가지 소득이 종합소득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때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렇지 않고 퇴직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이름이 붙기는 하지만 제가 선을 이렇게 그어 놨잖아요 얘에 대해서는 이 자체의 계산과정이 있고 양도소득세도 이 자체의 계산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체의 계산과정이 있다는 얘기는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에요 자체의 계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 2배사 근연기 6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꾸준히 발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신고를 할 때 6가지 소득은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 얘가 뭐냐면 종합과세 지금 그 얘기입니다 종합과세 그 다음에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일시적 간헐적으로 발생한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면서도 평생에 한두 번 퇴직하고 평생에 한두 번 집 팔고 땅 팔고 그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산할 수는 없다 그거에요 합산할 수는 없고 그 자체 내에 계산과정이 있다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분류과세라 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분류과세 그래서 분류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자체 내에 계산과정이 있다 별도의 세금이다 별개의 세금이다 보세요 평생에 한두 번 집 팔고 땅 팔고 하는데 한 20년 만에 팔았어 그러면 그 금액이 상당히 클 텐데 얘를 여기다가 합산하게 되면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이 팍 커집니다 그런 현상을 방지하겠다 그 얘기고요 퇴직도 마찬가지에요 한 20년 단위다가 퇴직하는 건데 20년간 발생한 소득인데 얘를 여기다가 합산하게 되면 금액이 크고 그러면 세금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합산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퇴직하다가 순직하는 수가 있어요 세금이 놀래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봐 놓으시고요 이게 분류과세입니다 이제 3번에 분류과세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옆에 봐 보시면 소득의 유형이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이나 법정률 원천징수 세율만을 원천징수함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얘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원천징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원천징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고요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에는 없지만 분류과세를 아셔야 되고 중요한 개념이니까 분류과세를 알려면 얘를 또 몰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이제 예납적 원천징수는 뭐냐면 옛자가 미리 옛자야 지금 미리 한번 세금을 한번 내놔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정산하는 거 이게 예납적 원천징수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근로소득 평소에 월급을 질 때 조금씩 조금씩 뛰잖아요 뛰었다가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죠 연말정산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세금을 찾아가잖아요 얘가 예납적 원천징수야 그런데 완납적 원천징수는 뭐냐면 완납이야 원천징수 한 걸로 위해서 끝냈다 그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로또 있습니다 로또 로또는 복권 당첨 소득입니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이 되면은 거기에 상당하는 세금을 띄고 받겠죠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납적 원천징수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로또는 복권 당첨 소득이고 이쪽으로 와 보십니다 복권 당첨 소득은 여기에 기타 소득에 해당이 돼요 기타 소득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타 소득으로 끌고 와가지고 정산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원천징수 한 걸로 해서 끝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시죠? 다시 이쪽 다시 한번 와 보세요 예납적 원천징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세금을 조금씩 조금씩 냈다가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 나중에 연말정산을 내 봐보세요 여기 근로소득이 있잖아 이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정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납적 원천징수고 로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원천징수를 했다가 그걸로 끝내버리지 이쪽으로 끌고 오지 않는다는 거야 정산을 다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가 뭐예요? 완납적 원천징수고 이제 보세요 이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분리과세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분리과세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분리과세 원천징수로서 모든 과세 문제가 끝난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예요? 분리과세 대상은 이걸로 원천징수 한 걸로 끝내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소득금액이 합산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이 개념이 일단 중요해요 분리과세가 뭐냐 이것도 일단 중요하고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 파 놓으시고 그럼 이제 4번 봐보십니다 비과세 소득은 간단하죠 비야 아닐 비 그래서 과세하지 않겠다 그겁니다 세법을 어떻게 세법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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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안 매길게 이게 뭐예요?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득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을 안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보세요 그러면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다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분리과세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하고 분리과세하고 용어가 비슷하니까 그 뭐야 헷갈리지 않게 이제 봐 놓으시고요 원천징소득에서 끝나는 게 분리과세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분리과세고 그래서 이 부분 시험 문제 한 번쯤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위주로 잘 봐 놓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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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